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진호 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아스피린 에친실과 바이엘이라는 회사, 독일 회사인데 그 독일 회사와 GMO를 만드는 몬산토라는 회사 그 두가지 회사에 대해서 뭔가 변화가 작년에 일어났어요. 바이엘이라는 제약회사가 몬산토라는 회사를 인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스피린을 과연 먹어야 되느냐 마느냐 제약회사가 GMO를 만드는 회사를 인수를 한다고 이게 과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엘 아스피린 그러면 너무나 유명하죠. 전세계에 모르는 사람들이 없고 거의 한 150년이 넘은 회사고 이 회사는 아스피린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큰 독일 회사죠. 2018년도에 바이엘 아스피린이 유전자 복제 종자를 파는 GMO 회사인 몬산토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바이엘 회사는 몬산토 회사의 모 회사가 됐죠.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유럽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제약업계에서 이렇게 큰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들 놀라운 사건이었고 또 제약회사가 종자회사 이런 농업 관련 회사를 인수했다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거죠. 그런데 바이엘 아스피린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있어요.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논란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논란 없이 잘 먹었죠. 그런데 논란이 이제 요즘에는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갑니다. 우리 환자들도 보면 환자분들도 아스피린을 먹다가 위장이 많이 안 좋아진 분들 계시고 뇌경색 때문에 아스피린을 먹었다가 뇌출혈이 와가지고 좀 악화가 된 분도 드물게 계십니다. 어떤 선생님들도 아스피린을 이제 환자들 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아스피린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되게 많거든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한번 정리된 거를 제가 이제 표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일단 심근경색이 없거나 발생 오류가 없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당연히 안 먹어도 되겠죠. 예방 목적으로 굳이 먹을 필요는 없는 거고. 멍이 잘 들고 혈관이 약해져가지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당연히 드실 필요가 없죠. 명확하게 이제 먹으라고 지금 하는 거는 심근경색 발생이 굉장히 큰 사람이라든지 동맥경화로 이미 막혀가지고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 발병한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먹으라고 돼 있어요. 심장 전문의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사실 이제 기능과학적으로 봤을 땐 이것도 이제 좀 논란이 많죠. 왜냐하면 이게 혈전제를 먹었을 때 모든 분한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건 뒤에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복용 중인 사람이라면 심근경색증 우려가 적은 사람이나 심장병이 없는 노인이나 고령자나 멍이 잘 드는 분이나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드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심근경색을 이미 안 하는데도 아스피린을 드시고 코피가 안 멈춰가지고 코피를 막 몇 시간을 흘려가지고 끊는 분도 계시고요. 상처가 나는데 상처에서 피가 멈추질 않아가지고 아주 고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약을 갖다가 상처가 너무 잘 들고 멍이 너무 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 먹게 되신 분도 계시고 치질이나 이런 병이 있어가지고 못 드시게 된 분도 계시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못 드시는 분도 계시고 아스피린 드시면 위가 쓰려서 못 드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아스피린을 100mg만 먹어도 그 저용량 아스피린을 먹어도 위가 쓰려하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아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예방 차원에서 아스피린 먹어야겠다 그래서 드시다가 속이 쓰려서 못 드세요. 원래 이제 그 아스피린은 위장장애가 많기로 유명하니까 아스피린과 이제 엔세이드 우리 진통수염제는 위장장애가 많이 있죠. 지금 근데 아스피린을 동맥 경화를 앓은 후나 뭐 스탠트 시술 받은 사람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무조건 처방을 받죠. 그래서 드시고 계시는데 일단은 그런 분들은 약을 갖다가 그냥 자기 임의대로 끊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고 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에 정 멍이 많이 들거나 코피가 나거나 눈이 막 뻘겋게 돼가지고 안 들어오는 분도 계시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은 그 선생님이랑 그 상의를 해서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들 중에서는 혈전제를 신경경색 시술을 하셨는데도 그냥 안 드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본인이 관리를 잘하고 본인이 먹지 않기를 원해서 안 드시는 분도 계시고 먹고 싶어도 못 드신 분도 계세요. 아까 얘기했던 뭐 치열이라든지 위장장애가 심해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 아스피린에 대해서 근데 너무 좋다고 이제 얘기하는 뉴스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아스피린을 먹으면 암도 예방되고 신병경도 예방이 되고 이런 거를 왜 안 먹냐. 제목만 봐도 트럼프도 매일 아스피린을 먹는다. 상상 초월의 대박 효능이 있다. 왜 이렇게 좋은 거를 아스피린을 한국에 안 파냐. 뭐 이런 그러면서 아스피린이 너무 좋다는 그런 거를 너무나 강조를 하는 그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인 와파린같이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먹으면 장기적으로 먹으면 혈관이 좁아져요. 그러니까 플라그가 생긴 걸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혈관이 좁아져서 순환이 잘 되게 하려고 아스피린을 먹는데 아이러니하게 아스피린을 먹으면 혈관을 좁아지게 하는 플라그가 생긴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스피린을 먹으면 몸에 있는 비타민 K가 줄어들어요. K2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혈관 안에 있는 석회야를 빼지 못하고 빼지 못하게 되면은 혈관이 점점 좀 좁아질 수가 있거든요. K2가 이제 혈관을 넓히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비타민 K1이 원래 혈액 응고를 굉장히 촉진시키는 거고 보통은 항암 목적으로 K2를 많이 처방을 하고요. 혈관이 좋아지는데도 비타민 K2를 처방을 해요. 근데 K2도 약간의 혈액 응고 효과는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혈전은 줄이고요. 아스피린 같은 항혈전제를 먹으면 이게 오히려 혈관의 그 플라크를 제거하는 MGP 프로테인이나 뼈에 있는 오스테오칼신 오스테오칼신이 활성화되면 활성화시키는 건 비타민 K2가 활성화시키고 그게 활성화되면은 혈압, 치매, 당뇨, 노인성 질환들 대사성 질환들 이런 것들을 이제 예방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골다공증 이런 것도 치료하고 근데 오스테오칼신의 활성화를 막게 해요. 활성화가 잘 안 되게 돼요. 혈전제를 먹으면 그러니까 혈전제가 일단은 혈관을 좋게 하려고 일단 단기적인 목적으로는 그러니까 피가 이제 묽게 되니까 썼는데 오래 먹으면 비타민 K2가 감소해가지고 실제로 혈관의 플러그를 제거하는 그런 대사를 막게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점점 혈관이 좁아질 수 있는 거죠. 묽어지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연구를 한 게 있어요. 항혈전제를 복용하면서 MK7을 매일 소량 섭취하니까 오히려 안정적으로 항응고 반응을 보인다. 이렇게 논문이 있고요. 그러니까 MK7은 여기서는 50마이크로그램을 썼거든요. 굉장히 적은 용량이죠. 그렇게 먹어도 된다는 거고요. 두 가지 같이. 그러니까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하셨었어요. 혈관의 석혈을 제거하는 유일한 물질 비타민 K2 그거를 올리니까 질문이 댓글이 많이 달리시더라고요. K2를 혈전제랑 같이 먹어도 되냐. 이걸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도 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와파린 복용 중에 고농도 비타민 K2 섭취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어요. 고농도로 비타민 K2. 제가 진료실에서 보통 처방할 때 한 500마이크로그램 정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논문에 쓰는 거 10배죠. 그러니까 비타민 K2도 약간의 혈액 응급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두 가지가 이제 상충되는데 골다공증은 치료하고 싶고 비타민 K2를 먹어서 혈관에는 석혈화도 없애고 싶은데 지금 와파린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와파린을 먹고 있다는 얘기는 뇌경색이나 무슨 심장, 심근경색이나 뭐를 한번 알았다는 건데 무서워서 약을 끊을 수도 없는 거고 그것만 먹자니 비타민 K2를 먹으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비타민 K2를 먹어서 또 와파린 효과가 감소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와파린 효과는 떨어뜨려요. 떨어뜨리는데 그 떨어뜨린 정도가 혈전 생성을 향상시키지 않았다는 게 이제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와파린을 복용 중에 고농도 비타민 K2를 섭취해도 혈전이 생성되지 않았다. 이 얘기는 두 가지를 같이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댓글 달아드릴 때는 그냥 간단하게 비타민 K2는 같이 되어도 됩니다 했는데 그거에 대한 원리를 오늘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게 궁금하시면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논문을 찾으셔서 한번 보세요. 굉장히 고용량의 비타민 K2를 썼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K2를 썼죠. 이게 물론 쥐 실험이긴 하지만 인간에게서는 적용할 수 없을 정도 많은 K2를 쓰고 여러 가지 도우지를 또 해가지고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조하시고 그리고 같이 드시고 문제 생긴 분이 없어요. 없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같이 드셔도 되십니다. 자 아스피린이 이제 한국에서 판매를 안 하게 됐었죠. 500mg짜리 아스피린이 있었죠.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거. 근데 그런 게 판매를 안 하게 됐죠. 저는 별로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게 어떤 한 유튜브 채널에서 아스피린 우리나라에서 판매 중단하면서 심장병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항암효과가 미국 연방정부 자문기구인 USPSTF 가이드라인을 통해 입증됐는데 우리나라에서 2년 가까이 소견치 않은 이유로 판매하지 않았다. 근데 비온디가 문제를 제기한 후 바이엘은 아스피린을 판매 제기했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가 많으면 그런 힘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제기해가지고 판매를 제기하는 건 나쁜 건 아닌데 과연 그 제기하는 게 그 아스피린을 판매해서 많은 분들이 아스피린을 먹게 되는 게 과연 좋은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알아봐야 되거든요. 아스피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만 많이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쪽의 입장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스피린은 굉장히 싸죠. 아스피린 한 알이 몇십 원이거든요. 바이엘이 왜 몬산토를 인수했는지는 사실 알 수는 없어요. 사실 지금 몬산토라는 회사는 GMO로 악명이 높고 많은 사람들을 사실은 그 음식을 통해서 사망에 이르는 전력이 있고 지금도 수많은 소송 중인데 제약회사가 그런 몬산토를 인수했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무슨 더 큰 뜻이 있는 건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많은 종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뭐 뉴스를 본 바로는 나중에 인구가 너무 늘어나서 뭐 2040년 50년 60년 이렇게 해서 세계 인구가 막 100억이 넘어가면 우리가 농업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어떤 이런 종자가 필요해 가지고 그거를 좋은 쪽으로 하려고 인수를 한 건지 제약회사가 몬산토를 인수하는 게 어떤 깊은 뜻에서 인수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재 많은 사람들이 GMO를 피하고 있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몬산토를 인수하는데 무려 한 하루 71조 원에 달하는 돈을 썼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몇십 원짜리 아스피린에 대해서는 사실은 크게 신경을 안 쓰겠죠. 왜냐하면 별로 수익 나는 제품이 아니니까 아스피린의 수익은 아스피린 처음 만들었을 때 1차 세계대대 중에 그 스페인 독감이 완전히 크게 유행했죠. 유럽에서 그게 이제 1900년대 초인가 그때 이제 아스피린이 거의 뭐 엄청난 명성을 얻었죠. 세계 전 세계적으로 그때 이제 많은 돈을 벌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좀 벌었겠지만 사실 지금은 아스피린 가격이 굉장히 낮고 그래서 사실 별로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아스피린을 먹으면 고갈되는 영양소들이 있거든요. 기능학 관점에서 봤을 때는 비타민 K가 고갈되고 아까 K2 얘기했죠. K2 고갈되고 그래서 K2가 고갈되니까 혈관이 좁아지는 거죠. 오스테오 칼신은 활성화도 안 되고 하니까 혈관이 좁아지는 거고 비타민 C도 고갈되거든요. 칼슘, 철분, 엽산, 판톤텐산, 비타민 B5 이런 게 결핍되는 거죠. 그런데 고갈되는 게 비타민 C도 중요하고 칼슘도 우리 몸에 고혈압, 당뇨, 치매 이런 골다공증, 미토콘드리아 대사, 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고 철분 중요하고 그다음에 엽산이라는 건 우리 몸에 메틸레이션, 암 유전자 발현이나 혈관 어떤 염증, 몸의 해독 이런 걸 관할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엽산이 부족하면 굉장히 우리가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은 만약에 드신다 그러면 비타민 K2나 엽산, 비타민 B군 이런 것들은 반드시 드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드시고 아스피린만 드시면 오히려 내가 예방을 하려고 했는데 예방하려는 효과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저런 영양소들이 계속 결핍이 되면 물론 심혈관 질환도 악화될 수 있어요. 한편에서는 피는 묽어져가지고 계속 통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혈관의 동묘경화는 완화가 안 될 수도 있고 다른 쪽의 염증은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죠. 호모세이스테인도 올라가고 비타민 K2도 줄고 칵심도 줄이고 비타민 C도 줄으면 혈관에 염증이 점점 생기니까 혈관은 점점점점 이렇게 좁아질 수 있는데 아스피린은 피를 묽게 하고 그 자체가 그냥 염증을 가라앉히는 어떻게 보면 원인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끊어버리는 그런 대사체거든요. 그걸 계속 드시는 거죠. 저용량으로 사실은 그거는 기능학적으로나 가장 건강한 치료는 사실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게 몸에 해롭지 않으면 괜찮지만 해로운 면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종의 드럭먹어져요. 영양소를 빼내니까 저런 영양소가 부족하니까 호모세이스테인이 올라가고 몸이 피곤해지고 골다공증 오고 골다공증 오면 우리가 뼈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다 배웠잖아요. 그건 이제 골다공증 편을 보시면 돼요. 칼슘의 비밀병기 인체의 어떤 비밀병기 칼슘 편을 보시면 고혈압, 심장병, 치매 이런 게 전부 다 칼슘 대사랑 연관이 있거든요. 아스피린의 부작용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런 걸 먹으라고 부추기는 그런 방송이 되는 거죠.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혜택이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할 만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스피린을 매일 복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위기양이라든지 이런 창공 위험도 높고요. 위장간 출혈 위험도 높고 드물게 뇌출혈 위험도 있어요. 제가 보는 환자 중에서도 뇌경색이 얕게 왔거든요. 오셨는데 혈전제를 해드렸는데 뇌출혈이 크게 와버린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가장 건강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잘못된 식단이나 부족한 영양소, 혈관 염증을 일으키는 요인들을 교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혈관 염증을 어떻게 교정하냐도 질문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한번 다루겠습니다. 특히 이제 위가 약하거나 위점막이 약한 분들은 아스피린 복용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요. 저희 아버님도 아스피린을 한 한번 나도 먹어야겠다 하셨는데 한 3, 4일 드시더니 속 쓰러져서 못 먹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민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내과 의사신데 못 드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바이엘 약에는 호르몬제들이 많아요. 많이 아마 이름 아시는 약들이 많을 텐데 비잔정, 안젤릭정, 야지정, 미레나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다 합성 호르몬이거든요. 사실은 오래 먹는 게 안 좋은 약이에요.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비잔정은 생리 안 하기 위해서 우리 뇌막증 환자분들이 많이 드시고 안젤릭의 합성 호르몬이죠. 야지는 피임약 이런 경우인데 사실 저런 것들이 오래 먹으면 저 부작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다 나와있지만 부작용 자체가 어떤 여성 호르몬계의 암을 유발시킬 수 있어요. 혈관 질환의 어떤 색전증 같은 걸 일으킬 수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르고 피임약을 오래 먹거나 폐경기 때 합성 호르몬을 너무 오래 드시거나 불필요한데도 미레나 를 조금 세게 얘기하면 좀 미련하게 미레나 를 하셔가지고 유방암이라든지 다른 여성 호르몬계 난소질환이라든지 이런 게 악화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빼시라고 많이 권유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별로 안 해도 될 원인의 미레나 를 하시는 경우가 꽤 있으시더라고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야스민, 다이아누, 안드로콜정 이런 호르몬계 약을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합성 호르몬계 약들이 사실 좀 위험한 약들이죠. 건강하게 써야 되고 너무 오래 먹으면 안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제 네비도도 바이어리에서 만든 약인데 그 네비도도 사실 오래 맞으면 당연히 안 좋겠죠. 남자분들에게는 전립선 문제라든지 고안 유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합성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바람회사를 인수한 제약회사 이 말이 저는 참 아이러니해서요. 항상 우리가 환자들이 저한테 먼저 물어보시거든요. 제가 GMO를 피하고 있고요. 이거는 GMO가 들어있어서 제가 피하고 있고 좋은 거를 골라서 먹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몬산토를 아시는 분들도 꽤 됐어요. 환자분들이. 근데 지금 이제 이거는 2019년 3월이니까 얼마 안 된 뉴스인데 바이어리 몬산토를 인수하니까 이제 바이어리 이제 최소의 주인이니까 몬산토에서 만든 제초제 라운드업 굉장히 유명한 제초제죠. 그것 때문에 임파선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소송에서 또 이제 몬산토가 진 거죠. 제초제가 암 유발하는데 연관이 있다.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피해자들에게 920억을 지급해야 된다고 편결을 했어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한 번 있는 게 아니고 그 전에도 이런 소송이 또 있었던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바이어리라는 회사는 몬산토를 인수한 후에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실적이 한 20몇% 이상 올라갔어요. 몬산토 실적은 더 올라갔고요. 몬산토 실적은 거의 80% 가까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바이어리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920억에 배상을 하고도 더 많은 그 이상의 어떤 인수를 인한 실적을 또 올렸거든요. 저는 사실 바램은 이 회사가 비즈니스 때문에 이거를 정말 돈 때문에 인수한 게 아니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깊은 뜻이 있어서 몬산토의 장점을 좀 좋게 변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진짜 인류가 어떤 위험에 처하면 이런 회사 가지고 있는 기술을 좋은 데 쓰기 위해서 인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정말 바이어리 회사의 약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몬산토는 계속해서 GMO 음식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니까 그 회사는 이제 바이어리 GMO를 만든 회사예요. 이런 회사가 약을 만들고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오늘 이제 중요한 거는 아스피린을 비타민 K2랑 먹을 때 같이 먹어도 상관없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바이어리 회사가 GMO의 주인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먹는 약이 바이어리 회사 건가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GMO 음식도 잘 가려서 드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바이어리의 움직임도 유익 있게 한 번씩 살펴보시면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되실 걸로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